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루키입니다 루키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루키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합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합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합 지방에서 요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합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요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요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파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스는 그를 쫓았다라 나홈이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요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홈이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말씀에 문명들이 있는데 물질문명은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세워졌다 그래요 물질문명이 나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물질문명을 통해서 사단이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것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내 시선을 두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왜 이 물질문명은 그렇게 발전을 해갔을까요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낸 문명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죠 그런 것들로 발전을 시켜왔는데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발전시켜왔어요 가인의 후예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라멕이죠 라멕의 아들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뮤지션이었고 또 아티스트였고요 또 흩어지내는 게 아니고 함께 텐트에 살기도 하고요 또 사냥을 해서 먹는 게 아니고 길러서 먹는 그런 자들의 아비가 됐어요 나중에는 무기도 만들어서 철과 돈 같은 걸로요 그렇게 자기들을 보호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문명이 그런데 그 문명을 만들어낸 어떤 이유나 시작점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었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문명이어서 그렇죠 우리 애들하고 나누는데 라멕은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그거를 자랑하고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질문명에서 어떤 문화가 발전해 가는데 이 문화는 죄책감을 없애는 문화예요 이 문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없애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주신 죄책감의 시스템 이거를 완전 무너뜨리는 문화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는 점점 사이코패스가 더 많아질 거다고 물질문명만 계속 발전해 가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있게 발전을 못해 가잖아요 영적인 문명도 있는데 그러면 사이코패스만 우리 안에는 우리 세대 안에서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생의 의미를 묻지 않는데요 인생의 의미를 묻지 않는 기술의 발전 경제 성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인생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그 인생의 디자이너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놓고 무조건 기술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들의 미래를 그리고 또 우리의 경력 어떻게 내 미래를 또 우리의 경력을 쌓았고 또 내 경제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내가 매니지해 가며 이 모든 부분을 고민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묻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물질 문명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발전된 문명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인생의 의미를 묻지 않는 기술이 발전됐죠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됐어요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묻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미래를 걱정하고 내 경력을 쌓아내는 일상을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휩쓸려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명을 세워나가야 될 텐데요 재미있는 것은 세세우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셨는데 세세우선들은 이 물질 문명을 이것보다 더 발전시켜서 여기를 바꾼 게 아니에요 셋이 했던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예배 공동체로 썼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문화를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보급 문화를 만들고 다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세세우선을 통해서 뭐 하셨냐면 예배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좀 한번 보시면 이거를 뒤집어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예배 공동체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셨어요 If you look at biblical history it's not that God manipulates civilization but He makes something new this worship community in which He would fulfill His covenant 그러니까 렘던트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 내가 이 문명 문화에 잘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서밋이 되고 해서 완전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들을 변화시키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 문명에 휩쓸려가지 않고 영적인 문명을 세워갈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렘던트들을 사용하셨어요 렘던트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면 다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소수예요 여러분들 홈디포시나 가시면 렘던트 그래가지고 러그 같은 거 팔아요 큰 것 중에 좀 잘려낸 거 그거를 렘던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수가 아니고 어디서 남겨진 자 소수죠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셨어요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 걸 볼 수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사사시대에 아시잖아요 사사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사사시 2장 10절에 보니까 요호수아와 그 장로들 하나님을 샘겼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요하를 알지 못하며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세대가 올라왔어요 그런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호수아 그 정교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는 어떤 세대가 올라왔느냐 다른 세대가 올라왔어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요하를 모르는 하나님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올라온 거예요 그 예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오미 의 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은혜죠 이거는 절대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축복하셨냐면 내가 다른 민족들은 모르고 내가 너희들만 알아서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선민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근데 이 물증문명에 휩쓸려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축복을 저주로 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니까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모든 선택이 나오고요 이거에 따라서 내 모든 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땅에서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이 가정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바로 결정한 게 뭐냐 하면 모합 땅에 내려가겠다는 거죠 흉년이니까 힘들겠죠 이게 다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흉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모합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합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총회에 그 어셈블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민족이고 또 이 모합 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가 팽배한 땅이죠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잖아요 아비가 죽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율법에서 그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그냥 자기 자녀들에게 하도록 만들죠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게 온데간데 없어요 나중에 보면 두 아들도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들려오기를 요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며 듣고 베들레엠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해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내 땅에 베들레엠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을 돌보셔서 흉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베들레엠로 올라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문명의 휩쓸이를 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을 살게 돼요 좀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자처럼 살아요 상황 따라서 굴복하고요 또 컴프마이스하고요 되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싶으면 그런 선택을 해가고 그런 결정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축복의 주역으로 부른 하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참 재미있는 건 구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좀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중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게 좀 보여요 엘리멜렉은 그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모합당으로 내려갔지요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 행복 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라는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셨는데 그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쓴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자녀들 이름 짓는데 웃기게 지어요 그 땅에 흉년이 왔으니까 말로는 병든 약골 병자 이라는 뜻이에요 기륜이라는 뜻은 소멸하여 쇄하진 상태에서 낭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이름을 지으시고 싶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NBA 플레이어가 칼 말론이거든요 이런 뜻인지 몰랐어요 그게 똑같은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들고 약골이고 병자고 소멸해서 쇄하진 상태에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붙일까요?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병들었고 약자고 병자고 그래서 낭비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이 문명에 휩쓸려 살면 이런 선택을 할 뿐만 아니고 그런 선택을 계속하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렀다는데 우리는 인생이 쓰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셨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흐려지니까 무엇도 흐려지냐면요 판단력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왁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풍족했으면 왜 갔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풍족해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비어오게 하셨대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상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신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셨대요 이 가문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메시아가 오실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망할 수 없는 가문이거든요 이 가문이 망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물질문명만 따라 보다 보니까 정체성 혼란 오지요 판단력 눈에 보이는 모든 게요 불신앙적이고 불평불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롯은 롯이란 사람은 모합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은혜도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민족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에요 그 속에서 태어났는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축복을 발견해요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려서 거기에 생을 걸게 되죠 하나님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총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모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세요 어떤 메시지죠 이 사람들을 깨우는 메시지예요 전에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니뉴에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실 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니뉴에은 다시 나중에 또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깨닫고 있다는 이야기죠 나오미의 가정은 이미 망한 가정 같아요 거기에 자기의 생을 걸었거든요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내가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아버지 죽었죠 자기 남편 죽었죠 시아주머니 죽었죠 남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생을 드렸다니까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것 따라갔으면 이미 그 가정은 망한 가정이기 때문에 다른 며느리처럼 빨리 떠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뭘 발견했어요 언약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다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언약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저주 받아가지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저 가문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 가정이야 이거를 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체성 혼란이 와서 무너지는데 이 사람은 완전 신분 변화가 돼요 영적인 완전 신분 변화 모합 여인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다섯 명의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루시예요 보아스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뭐예요 그러면 다윗의 중조 할머니인가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내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아요 언제 받냐면 평범한 일상에서요 자기가 나오머니를 찾아와서 뭔가 엄청난 일이 특별한 일이 확확 터진 게 아니고 그냥 살아남기 해서 이삭주으로 가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좀 남아요 그대로 놔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라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일상에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와의 만남 허락하세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 중요한 응답들을 얻어내죠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응답을 받아요 이 루트 때문에 나오미가 살아나요 아무런 희망이 없던 나오미에게 참된 희망을 주게 되는 거죠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요하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엘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베즈를 낳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나오미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기 인생이 너무 쓰디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인생에 룻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오미의 가문뿐만이 아니고 나오미도 살리세요 저희들이 살리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교회들과 크리스찬들도 눈에 보이는 이 물질문명에 휩쓸려서 자기의 정체성 잊어버리고 판난력도 흐려져서 상황경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서 살아남으며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룻처럼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에 시선을 조금만 돌릴 수 있다면 어디 가든지 간에 살리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룻처럼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리는 사람으로 쓸 수 있어요 스탑 버튼을 누리세요 우리는 이 문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쓸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스탑 버튼을 누리지 않으면 우린 계속 흘려 떠내려가요 사단은 이 전략들을 가지고 교회와 모든 교회인들을 다 그렇게 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만 하면요 스탑 버튼만 누를 수 있다면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머물러 서서 성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 좋겠어요 이 성삼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요? 일상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들이 이 스탑 버튼을 일상에서 누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다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룻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평상시 평범한 일상에서 그냥 이삭주으로 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보아스와의 만남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코런틴이기 때문에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스탑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없어요 뭐만이냐면 사람의 일들 사람의 어떤 행동들 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현실들 여기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정체성 올라와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인 우리 일상에서 이 스탑 버튼만 또 누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룻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아무런 소망 아무런 희망 없는 그 가문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건 게 아니고 생을 걸어버렸어요 거기에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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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